앞에 캡은 너무 깨끗해요 계속 타려고 하다가 판매를 했고요 지금 바닥은 스댄으로 깔려있고요 여기에서 폭까지 이 폭이 2300이 나와서 빠르트 2장 가능하고요 썸머 마스터 4구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키로수가 115만 탔어요 근데 엔진이 상당히 깨끗하죠? 강성공입니다 냉장 온바디를 가져왔어요 차는 16년식이고요 16년 10월에 17년 형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남들이 다 포기한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 포기를 했다면 키로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100만 키로 넘었습니다 100만 키로 넘었는데 너무 장거리를 떴기 때문에 엔진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자 아시면 지금 앞에 캡은 너무 깨끗해요 계속 타려고 하다가 판매를 했고요 지금 바닥은 스댄으로 깔려있고요 여기에서 저기 폭까지 이 폭이 2300이 나와서 빠르트 2장 가능하고요 썸머마스터 4구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냉장 다른 차 뒤에서 냉장이 좀 잘 될 거예요 판넬동안 지금에는 냉동기 판넬 다 뒷문에 보시면 판넬 다 들어가 있고요 이 트랙은 매립으로 들어가 있어요 매립 들어가 있어서 폭을 간절 안 받게 빠르트 2장 확실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 트랙은 매립으로 들어가 있다 중간중간에 밥 먹을 수 있는 고리 만들어 놨고요 이 보면 두께 보이시죠 두께? 두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한 8cm 정도 되니까 냉장 냉동 판넬로 적합하구요 지금 하부가 좀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하부가 약간 좀 사근부분인데 여기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하려고 여기 탑집에 왔고요 어떤 걸 수정한다면 요거를 프레임을 걷어내고 이 프레임을 걷어내고 새 걸로 교환을 할 겁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시자구요 실내 지금 보신다시피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냉동기 들어가고 네이비 들어가 있고요 평판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평판 시트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휴식을 취할 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차는 대체적으로 깨끗해요 키로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 키로수가 115만 탔어요 근데 엔진이 상당히 깨끗하죠? 에어컨 봐라? 어우 너무 잘 나오네요 춥고요 후방 카메라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진짜 저렴하게 지금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후방에서 꺼지는 거고 이 스위치 넣으면은 후방 카메라 켜진다 미션 한번 볼까요? 미션 자 R부터 넣을게요 R 미션 후진 잘 들어가고요 1단 잘 들어가고요 2단 3단 기아도 정말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앞에는 너무 깨끗해요 앞에 나와도 깨끗하다 보니까 추정 안 할 거고 뒤쪽도 나쁘지 않아요 보면은 세월에 물때 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하단 부분 녹이 나는 부분이 많아요 요 부분까지 해서 올드석 해 버리려고요 올드석이 아니죠 뒤쪽으로 도색을 완벽하게 끝낼 겁니다 3.5톤이고 강폭이고 냉장 인바디 보강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차 소비자가 쳐놨는데 소비자들도 좀 다른 데서 너무 금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한솔드로 강성국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번 봐달라 내려가서 차를 하긴 하겠다 해서 전라도 강주까지 가서 사고 온 겁니다 강주까지 가서 사고 왔고요 지금 보면 앞타이어 뒤타이어 좀 틀리도 안 좋은데 요거 감안해서 지금 판매를 할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앞타이어 뒤에까지 교환을 했어도 판매를 가능하니까요 타이어는 저희가 좀 싸게 공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비자들께서 갈아달라면 갈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2016년에 17년식 115만 타고 강폭 2300 나와있고요 온바디 한솔드로에서 매비했고요 강성국이 가져왔다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다른 냉동비에 비해 제가 개인적인 1,000만원 이상 쌀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